안녕하세요 제이킨입니다. 오늘은 솔저에 나왔습니다. 보통 월요일하고 월요일날 올라와서 센터옥코스트에 있다가 월요일날 내려가는데요. 오늘 솔저는 파도가 엄청나게 크네요. 서퍼들은 없고요. 옛날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골라서 들어가죠. 좀 위험해 보입니다. 오늘 날씨는 걷기가 참 좋고요. 이쪽에 엔터런스가 보입니다. 나중에 센트럴 코스트 올라올 일 있으면 꼭 방문해보세요.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